이동수 여러분의 수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대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성적 5위라는 걸 보고와서 너무 기쁩니다 대청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160여 명의 기빙과 학생과 학부모들과 정말 화기애애한 자리로 망고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이행되었습니다 장학회를 맡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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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문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례! 하트, 작은 하트 만들어주십시오. 사랑해요.